블록체인과 핀테크 전문기업인 두나무가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NFT의 거래 환경 제공을 위해서 국내 NFT 시장의 대중화를 견인할 NFT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두나무는 최근에 NFT 거래 플랫폼인 업비트 NFT의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이번 업비트 NFT 베타는 검증된 NFT를 경매하는 드롭스 그리고 회원이 소장하고 있는 NFT를 회원 간에 상호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드롭스에서는 다양한 영역들의 창작자들이 발행한 NFT가 그리고 잉글리시 옥션과 더치 옥션 방식으로 경매되는데요. 이 마켓플레이스는 드롭스에서 낙찰받은 NFT와 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NFT 에어드롭 이벤트를 통해서 수집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래 수수료의 일부가 창작자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NFT 그리고 크리에이터의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하는 원동력으로서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키도우가 키워드가 됐습니다. 업비트가 거래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서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또 편리한 NFT 거래 경험을 제공해서 생태계 확장에 나서는 모습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